안녕하세요. 캠핑쇼 조마입니다. 오토바이 입문한지 이제 1년이 지나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바이벌 캠핑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할 만큼 캠핑을 좋아하던 저는 2022년 작년 봄에 책의 발화처럼 멋지게 오토바이 뒤에 배낭을 싣고 전국을 누비며 솔로 캠핑을 다니는 망상이 사로잡혀 지내다가 결국 클러치 없는 반수동이라 할 수 있는 혼다의 슈퍼크북 110으로 바이크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당시 중고로 질르긴 했는데 어떻게 집으로 끌고 올지 막막하고 무서워서 지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천사같은 매도자분을 만나서 한 20분 골목에서 운전법을 코치받으며 연습한 후에 어찌어찌 약 100미터에 이르는 급경사 언덕까지 올라 집에 무사히 귀가했었던 지금 생각에도 진땀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네이키드 장르 모델인 스즈케 GSX-S125를 타고 있는데요. 혼다 슈퍼커브를 거쳐 미니 펀바이크류인 혼다 MSX125로 수동 바이크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GSX-S125로 넘어온 것이죠. 지금은 R차중 입문용에 속하는 야마하 R3로 기변하기 위해 2종 소형 면허를 따려고 고군 분투 중입니다. 쉽지 않죠? 당분간은 면허 따고 R3로 기변하면 아마도 내년 봄까지는 기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들급으로 가게 될지 리터급으로 바로 가게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이크가 제 생활에 주는 활기와 즐거움이 기대 이상으로 큰 상태라 어쨌든 기변 후에는 시간을 내서 라이딩 스쿨 뚱노 가여 더 재밌는 라이딩을 즐길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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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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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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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